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아.. 이거 진짜 깜패다 ㅋㅋㅋㅋ 와 이거 미친놈 이거 어디 쪽으로 가야 이거 중으로 다 뛸려면 중으로 작업하고 다 뛸까요 그냥 한 번에? 중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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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핀 까고 다 뛰죠 자 갑니다 뭐야 가운데 나이스 와 중고야 이거 뭐야 티빙 티빙 야 티빙이 문제가 있어 그냥 막하고 다 뛰어 다 뛰어 티빙이 문제라고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우 오픈 싹 다 가는거 같아요 싹 다 가는 저 그럼 차 안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아! 아 그건 안돼요 그니까 차 안은 안돼 차 안은 보이는 자리 보이는 자리 있어요 보이는 자리 응 보이는 자리 어 차 아직 안 마켰나 보네요 플라즈마를 막혔던데 고 고 고 고 고 고 이거 수비다 지켜야 되네 야 먼저 가야지 이거 말고 여기 아 맞아요 거기 들어가셔도 되잖아 어 고수신데 웅딩님 잠깐만 아 잠시만 어디서 왔어 아 왼쪽으로 다 왔나 본데요? 말점도 안 됐어 와 잠깐만 이거 아 삥은 없애는가? 왼쪽으로 오로오로 여기 오로오로 왼쪽으로 아래올 아래올 사다리다 저 왼쪽으로 다 there 해 보인다 웅딩이네 끝에 내가 숨겨야되게 100m 윈채 하얀종 대패 넘어 나이스 나이스 왔다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떼었어요 중 떼었다 떼었다 가운데 떼었는 어? 벨 잡았다 역시 와 핀 뭐야? 오른쪽 길 아 이거 깡패다 이거 와 이거 미친 깡패인데 핸드 어디야? 어디 땅뿌리에 계실 것 같은데? 어 밑에 여기 있다 아군이가 승리하셨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삥 쓰고 다 달리면 사기긴 하겠다 약간 뒤에서 삥 안 먹고 보면은 좀비 영화 보는 기분? 아유 아 그.. 끌어내면 돼요 여기 나이스 오.. 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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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컷 어 빨간색도 떼었는데 떼어내면 어떻게 나가더라 어 이거 내보내주실 분? 거기 미뤄줘야 되는데 어 트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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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와 나갈 수가 없다 아 둘이 가야 되는구나 네 둘이 가서 한 명이 밀어주고 한 명이 자살해야 돼요 아참이 한 명 죽여야 되는구나 한 명은 무조건 극단적이게 온다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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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상 여기 사단인데 무조건 쭉 먹었다 왔다 왔다 삥 저 삥 저 삥 맨 조킥 왔어요 참고로 또 왔다 또 삥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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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등 못했네요 우와 뒤펌 빙빙빙 백힛들이에 둘이상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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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빡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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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뛰어옥아 뛰어옥아 히히 cortex 와 나 총총림 포기 어? 뭐야? 뭐야? 어? 어? 아 그냥 쏠걸 아 이거 방어 3점이 잘 잘한건가? 어? 어? 자 이제 우리 턴 어? 이거 중으로 다 뛸래? 중으로 작업하고 다 뛸까요? 그냥 한 번에? 중고 하고 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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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핀가고 다 뛰죠 자 갑니다 와 뭐야 가운데 나이스 와 중고야 이거 뭐야 T핑 T핑 야 T핑이 문제가 있어 다 뛰어 다 뛰어 T핑이 문제라고 미션 완료 미션 완료 아 이거 눈을 못뿌네 개잎이다 이거 T핑을 못부는게 문제네 아하 뭐야 한 분 더 가시나? 나 왔다 중 나왔다 어디야? 나 어디 떨어진거 같은데?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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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하셨습니다 아하 이대로 그 레츠고 레츠고 와 찼다 이거 진짜 미스트게 스포 아닌 것 같다 이거 다르게 어 뭐야 개에스 와 저글링 마킥 ㅋㅋ ㅇㅋ 와윤 게임 오벌 와 이거 진짜 빨리 끝났다고 한 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